평화통일을 영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른손을 들면 우리 어르신들도 오른손을 한번 들으면서 합성 호의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이 조금 늦었어요 자 마지막 한번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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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악기봉론 평화 평일의 평일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의 박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